흐흐 부부는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이영혜씨가 광고하시는 위파라고 얼굴 마사지 기계에요 이게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롤러가 있어서 그냥 문지르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붓지는 않답니다 되게 살살해주세요 강아지들도 리퍼를 좋아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거 얼굴 마사지 준비됐어? 2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3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OURS LATER 3leader 3 dever 좋긴 좋은가 보네? 원래 손 못 만지게 하잖아 어색해? 문팔이 왜 이렇게 됐어? 문팔이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뭐지? 다 털이야? 좋긴 한가봐 200불짜리 마사지 기구랑 1달러 샵에서 산 머리 마사지 기구랑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을 못 따 왜 이것도 좋은가 보네 근데 눈을 못 따 왜 이렇게 죽겠네 마지막 엄마도 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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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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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다 마사지는 다 좋아하는 걸로 잘 켜졌습니다 우와 뭐가 이게 좋아? 이거 되게 좋아? 그렇군요 다 좋답니다 내 손만 빼고 어허 멈추 모유 봐봐 어떤게 좋아 보봐라 이게 좋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아!